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김선규 소장님과 처음으로 이슈파워 진행을 해볼 텐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1월 랠리 효과 기대를 했지만 역시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1월 전체적인 기대감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다가 보니까 환율에 대한 관심을 약간 등한시했는데 1,197원, 1,198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환율 상황입니다.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이 거의 1,197원, 8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간신히 1,200원대를 일단 막아내고서는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1,194원, 95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누가 뭐래도 달러의 강세 정확히 이야기하면 연준이 이제는 테이퍼링을 더 강화하고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돌면서 역시 거기에 따라 달러가 강세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단 봤을 때 미국의 국내 국채의 장단기 금리도 역시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FMC가 이제 곧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의 가속과 그다음에 조기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이 더 나올 확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게 수출에는 좋을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원자재들. 이 원자재에서 이제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화 가격이 일단 좀 약세로 들어갔고 거기다가 심리적 지지선이 일단 1200원 선을 아무래도 이번에 오늘은 한 번 정도 돌파하려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미국이 현재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로 자꾸 올라가고 있고 7%대까지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게 자꾸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선 유동성 조절 정책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움직임들이 자꾸 보이고 있고 또 연준 의원들의 매파성 발언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또 여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더 낀 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다음 달에 열리는 거고 이게 지금 걸려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하고 중국이 지금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좀 여기에서 이제 원화가 좀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들어갔고 특히나 이제 그 기축 통화로서의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제 약간의 패권 관련해가지고 약간은 좀 경제적인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중간에 깨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 지금 넣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시장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런 양상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우리 시장 어쨌든 좀 3천을 가뿐하게 넘을 수가 있을 텐데 부진합니다, 계속. 지금 사실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일단은 약간 거품이 꺼지는 게 더 있을 것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박스권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환율 관련된 거는 이 환율이 조금 더 많이 낮아져야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좋은데 이 외국인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증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일단은 계속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가운데서 계속 수렴해가지고 옆으로 굉장히 길게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다가 약간 그래도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 좀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이 지금은 좀 더 활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우선 앞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전자라든가 소부장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아직은 그래도 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에 대한 것들이 현재 미국에서도 다시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누적으로 100만 확진자가 100만 명이 돌파하다 보니까 이런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 자동화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